우유 흐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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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흐차 킹잠 가 presidency 키 앞 킹잠 안익해지자 영상주행동 isp 오우 어우 머리가 적응이 안 되네 심리를 건다 아 안 걸리네 와 맞을 뻔 아 흔히 안 나갔다 저거 뭐야 웨이브 대종이 안 나갔다 아깝이 뱀이다 영상이 뭐예요 아깝이 아구야 와 나 와군줄 알았는데 저게 기상킥이 나오네 와 짠발 쩔었네 음 좋았어 아 진짜요 저분도 잘하는 분이에요 저거 대회 때 한번 만났는데 원래 진이 주캐일걸요 아마 아 이건 누가 봐도 나라겠지 아 동이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탁석하세요 와 롤롤롤롤롤 형님 오 다행이다 와 운도 좋아 아 무서워 아 아까워 아 무서워어 네 잘해요 나이스 야 이거 뭐야 아 아 아이씨 방금 뭔데 하하 안 뜨네 안 뜨네 13이요 안 되나요 야 아 두 번 쓸 줄 몰랐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벽을 깹시다 깨고 밟고 바닥댐 어이구야 다행이다 쉽다잉 하하 이거 카운터 안난게 어디니 으으 오예 왜 딜키가 됐지 횡을 쳤나 백초 아이고 죄송 아 아 풀었어 아래 양손 눌렀다고 엥 엥 엥 아 바닥댐 아니네 어 어 야 저게 나오다니 에잉 빵빵 바람빤빵 어 여긴 뭐야 나이스 와 안 걸리네 원투 포 쓰리 땅땅 마무리 아까 깼구나 내가 기억이 안났다 버퍼? 와구? 아이구야 아니 깨비 오 나이스 오케이 잘한다 역시 잘해 시작 날아 오 죄송 트랙이 오 막았다고? 안 나가나? 어 오 무서워 허 저거 정의하자님이 맛있어던데 저기 저거 좋은거 같아요 아이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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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 아 어이가 없네 이거는 예상하고 쓴건데 빗나가네 와우 아 맞나 와아 쩔어 뭐야 빗살기 안걸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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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 아유 제발 아아 실수 개기면 안됐는데 비싸기 안하고다니 왜 맞아 아아 이런걸 맞아주시면 안 돼 네 파크 파크 픽이던가요 픽살기 파크 파크 하시려다가 나온거 같은데 아아 자아 자 데려가자 메모리 해 그렇지 이거이 데비로지 좋아요 와아 우와 아 아 파크 픽살이구나 아 그럴 수 있겠네 아이씨 중단 왜 못앉 우와 아아 저거 봤으면 메탈 나갈거야 띄워야되는데 왜 안깨져 다야죠 맨날 갑니다 야 이거 앉아서 띄우네 뒤만한걸 어 포이크 같아 우와 뭐야 어디서 맞는거야 헤이 뭐래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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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기와 두번 오졌네 오 오 오 이제 이제 그 드립 그 드립 이제 재미가 없어질 때도 됐는데 안 맞나? 나이스 원 투 포 쓰리 땅 오 잘 맞았다 퇴래기까지 아 완벽 아 오바잖아 뭔 드립이에요 그거는 오 하이킥 좋아요 어 벽이네 위험했다 왜 맞아 어 위험했다 어 벽 꽉 아이씨 초풍이 안 나갔네 또 깝이 아 은행 누나는 또 뭐죠 아 경치 못 넣은게 아쉽네 워허허 아 제발 야 이거 맞아? 이런 메르스틴 야 이거 거의 흘린 데미지인데 이렇게 나오냐 데미지가 나이스 끊어도 딜케 합니다 와 막았으면 좋았는데 아 여서오세요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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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게 제가 맞을거라고 생각하셨습니끼 나이스 노멀딩네임님 어서오세요 아 죽여버리셨어요 혼자 다 갖고 계시는거죠 기상킥 어 왜 맞아 어 위험했다 위험했네 진짜 위험했다 옛날엔 바리에이션으로 그래놨는데 아 오파 알았는데 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디가 참 중요하죠 남자 인생에 있어서는 여자들은 화장품을 고르지만 남자들은 아이디 고를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응 안일어내냐고 와 오다 가다 맞았다 아 총풍 나이스 아 야 삑사리가 이걸 살린다고 원 원 어 그것도 조짐스팀 아 대시 안나갔다 오예 게이드 저도 게임 아이디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아 몰랐음 벽인지 벽인지 몰랐다리 와고밖에 없지 않나? 아니네 어? 하지마 나이스 좋아요 위험했다 원투까지 카운터 났다 짱기네 오 반시기차 방금 벽이 아니였어 어? 뭐야 어디서 맞아? 오 오오오오오호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호 아잇시미야 아 뇌신 뭐야 아 어떻게 하면 뇌신이 나가냐 와씨 어이가 없네 진짜 뇌신 메탈 개깨지네 아 안 나갔다 까비요 아 저 쓸 것 같은데 오오 오오 야 아래 야 아래 나이스 야 방금 낙연 맞았으면 내가 죽었어 저 귀여운 이모티콘은 뭡니까 까비 아 딜케라도 해라 오예 아 아 벽과 아니네 아 왜 맞아요 너무 아까운걸 야 축틀기 지렸네 야야야야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나이스 이겼다 아 진짜 어디까지가 지구 끝까지 내려갈 게 센데 기원 아이고 네roller 오 오우 오우. 하이씨 10일이라 라이스 와 이거는 이렇게 밖에 때릴게 없었어 대체해서 안맞지 싶다 이렇게 해주고 나이스 아 잘 먹었다 제발 와 저 고전 심리에 걸려주면 안되는데 아이고 아깝네 아 좋아요 위험했다 오우 와 쩔어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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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나요 오우 위험했스 폴은 폴이야 그쵸 어 이상훈님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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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좀 쓰면 삼천명인데 삼천명 되면 또 문화상품권 이벤트 하겠습니다 아씨 맞고 왜 이렇게 안하냐 뭐하는 놈이야 까비 나이스 안되네 빨리 빨리 유튜브가 자라서 문화상품권을 1인 1명씩 뿌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야 와신 아 야 잘 잘 야아 아프잖아 나아 나아 지금 변신해 오 오 베리굿 캬 저거 풍신 나갔으면 내가 죽었는데 초풍나가서 파크가 막아졌다 아 다행이다 좋아요 과연 이렇게 멀어 뭐하노 이거 물을 왜 썼는데 정신나감 아이고 아예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 깼니 내가 깼네 어 안깼네 아 지성 유익한 웨이브였다 아 맞아 그게 잘 기억이 안나는데 좀 살짝 축이 틀려야 잘 들어가요 근데 그 축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잠깐만요 뛰어보자 아 죄송 아 아 맞아맞아 니가 한때 주캐로 했던 폴이야 나이스 아 아 아 아 왜 못 때렸니 좋아요 아 아 왜 그래 어 위험했다 위험했다 나이스 기다림의 초풍 잠깐만 아 이거 안 맞는거잖아 무릎 왜 쓰냐고 야 그냥 일반 코브 썼어도 죽었겠다 개이득 할건은 무릎 맞습니다 근데 방금 무릎은 아니었던거 같아 아 아 까벼 기원 초풍 아이씨 내가 후딜이 너무 길었네 야 이거 이거 왜 맞아줘 이거 왜 맞아줘 돌았니 아 돌았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금은 피가 현을 막으면 죽을 피였거든요 왠지 기화하면 안 죽을거 같았어 그래서 현을 쓸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한테 마침 딱 현월이 나왔네 피 어어어어 현월 좋아요 나 와부 쓸줄 알고 앉았는데 현월이 나왔네 반시계 에 맞아요 반시계 맞아 맞아 반시계 반시계 아 초풍 미스 실화냐 저거 뜨는데 와사바리도 아니 대처님 오 이게 늦 아닌가봐 아닌가봐 안이겼나봐 아 잠깐만 피가 남겠는걸 퇴세만큼 남겠는데 아 퇴세 카운터 데뷔지네 저거 우와 우와 이거 현실 철권 방금 그거 모션 아니었어요 현실 철권 그거 저거 나 실수 많이 했지 요정돌아야만 안 되겠구나 요정돌아야만 되겠구나 아 아 받았다 안 아 아 야씨 왜 맞아 위험한데 아 이거 너무 아프잖아 어 켜 이거이 바로 데비루 시원했네 아 왜 나가요 마심 아 죄송 분건 안맞은게 어디냐 아 맞았네 아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 캐릭터 보고 아마 캐릭터 고를 것 같아요 대진표 나오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기화가 많이 나오네 벽으로 최대한 보내주고 오 벽강이 됐네 오 다행이다 와 섬막선 매너 좋았다 앞불로 나가야될지 안왔네 와 웨이브로 들어오는거 뭐야 무섭게 아 형님 와 나이스 벽강되나 벽강될거 같아서 아 오케오케 되네 폴해 야 니가 주캐라고 자신있으면 폴해야지 폴해라 야 폴해 폴해 열시캐시는 폴이지 그죠 여러분들 호예 아 왜 야 카즈미를 왜하니 야 카즈미를 왜하니 우와 우와 이거 안맞지않아 어허허 다행이다 이씨 나이스 원투 오케이 아이 와 여가드 진짜 안맞네 몇시에 대회하시나요 7시에 시작으로 알고있어요 어 위험했다 저도요 저도 풍신유 잘하고싶어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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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으헤헤 슬거 같더라 어 킹먹킹먹킹님 엄팔하셨었나보네 재팔로우 감사합니다 안쓰네 위험했다 오예 썼 벽광? 벽광테란? 안되네 그게 가끔 그렇더라구요 아야 아아 이게 오버야 죽는거니? 벽 잘가면 죽겠는걸? 윽 윽 양발 눌렀는데 아 양발 나갔으면 이겼는거 같은데 나이스 야 이거 떠야지 오 짠손 아 또 역가당 오예 게이득 윽 어 아 제가 방금 짬발 쓴게 아니라 퇴새었거든요? 퇴새에 나갔으면 이겼는데 그쵸? 깨비 나이스 우겨넣기 아 지성 지성 하지마 하지마 아까보라 으으 나이스 아 무서워 하지마 하지마라 하지마 오케이 아 먼저 들어갔다 폴이랑 하면은 진짜 심장 숙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 고부 게임하는 것 같아 나 혼자 백와대 살인마 만났을 때 느낌보다 좀 더 센 것 같아 폴이 아우 어퍼 몇번 써 나이스 나이스 벽 못가고 아 제발 아 앉았어 진짜 앉았다고 아니 진짜 앉았다고 진짜로 까비 잘한다 폴이 특히 레이지 때 너무 무서워 아 그 한번 뜨면은 내 피가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될 것 같아 폴이라고 할 때 너무 무서워 저 돈까스먹고 싶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히히히 아 이 축 틀려서 맞을 것 같은데 안되네 아 기온초를 잡고 선물을 못해주고 있다 아 병 오예 게이드 레아 캔슬은 없고 이제 그게 있죠 레이지 드라이브의 일다 끊기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하필 폴만 줬을까 신기하지 않아요? 아 중립가드를 해라 오예 메모리 안되네요 어퍼 조심 어퍼 아 어퍼 조심하라매 야 저 딸 피했어 설마 설마 야 데미지마 너무 깔끔하네 어어 파라다 보고싶다 파라다 형 보고싶습니다 저 딸 피해서 역전을 시켜버리다니 당신은 대체 뭐야 기온이 왜 나가 어 어 킥킥킥 착용 대기펀치라며 양중씨 2개 이거 맞는것 참고기들의 기술 한달에 한번 맞는 그 기술 그니까 한달에 한번 맞는 기술인데 내가 맞아버렸어 오늘 이거 한달째 인가봐 어퍼 나올컷 저거 2년에 한번 맞을까 아 진짜로 왜 안닿냐고 야 장갑에 이거 저기 그걸로 맞춰야지 오예 게이득 오호 다행이다 와우 살았다 아 중립카드 좀 해줄래 오니? 오니? 아 명치가 오목해진다 이거 앉을만 안했나 나이스 아 안개기네 죄송 아 아 저거 막았음 이겼는데 아 희비교차 오진다 야 씨 와신쓸까 고민했는데 야 저거 되게 잘 때리네 아 아 아 아 있어 아 뭐야 아 너무 아까운걸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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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게 조금만 적응되면은 괜찮아 이게 이게 낙엽타이밍이 더 빨라가지고 이거 이거랑 이거는 느려서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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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깨지겠다 야 아이고 잘 때렸네 흐흩 강해살준 흘ъ흫 기억을 안 먹었음 흑 rings 오셨습니까? 아 나도 밥 먹고 싶다 아이고 1타 1타 치는거 보고 갈라 했는데 아 성공하지 나 성공이래 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나이스 잘한다 뭐야 아유 아깝다 우와 저기 소리를 쓴다고? 아이고 이렇게 다 맞았네 조화연 1,2,4,3 아 레이지 만들려고 이거 썼나? 아 잠깐만 진짜 저돌적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찢긴다 벽앚게졌네 막아졌다. 다행이다 위에 딩댕가 들어가잖아 아 이지보여? 아 이거 젊게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좌절 한번도 안걸려요 진짜 좌절 한번도 안걸려요 이 친구 다행이다 빅살이 났다 얘 안 맞네 왜왜 돌아가 아니 왜 돌아가서 맞아 좋았어 흐름을 가져옵시다 진짜 안 맞는데 자동 야 이건 못버렸나 쓰지말걸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춰 나는 힘들던데 오 오 오 오 오 오 좋았어 와 진짜 무섭다 같은 피 와 기원 처풍 아 야 이번에 나간거 같았는데 아니야? 잘 쓴거 같은데 안 나갔네 아 왜 맞아 아으 아까워라 아까워 아우 역시 폴은 어려워 오 오 오 오 오 오 레버 고쳐주신대요 조졌다 조짐 개이득 모더들 MOR promotion 폴 막상 해보면 어려워요 전 폴 못하겠던데 왜 맞아 아니 잠깐만 삼분 카레 하지마 삼분 카레 하지마 하지마라 했다 아 왜 앉아있어 삼북놀이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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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북놀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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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어 뭐야 콤보돼? 야 저런게 되는구나 싸게 맞은거 같기도하고 아 기온초 진짜 너무 안나가는데 오늘 아 이씨 기온초 한번 쓰고싶은데 안나가네 야 진짜 잘쓴거 같은데 이번에 아니냐 못썼나보다 본인머리 같지 않아요? 무거워 어 어 무서워 어 아 어퍼 죽었나? 와 완벽 콤보 오 지렸다 저거 unlocking 어 filthy 아 늦었나 아우 늦었나? 늦었나 보다 뭐야? 아 뭐야? 뭐야? 캐슬 안 나가 와 안되네? 네 꺼져있어 지금 아이스! 기회 왔다 아 또 어디가니? 미스맨 깨비 진짜 안하는다 오 뭐야 왜 맞아? 엥? 아 뭐야 아 까비 드디어 복권 이렇게 하네 이야 잘했다 엎어 조심 아아! 와 저돌적인데? 졌다 오 다행이다 개다행 와 개다행 야 이건 운이 좋았다 엥? 레드 무서워서 어디 앉겠냐 그러니까요 레드 부서 진짜 앉을 수가 없어 아싸 와 미친 개아 나이스 뭔가 내밀 것 같았어 초풍 먼저 넣었고 기원 기원 아 아 아 초풍 그렇지 방금 충신이 나갔어 이거 나이스 이런 메르스틴 이런 메르스틴 아 아 아 이거 맛있는데 나이스 아 벽 아이가 야 저돌적인데 흐름을 끊었으 아 아직 기원초를 못썼지 기원초를 좀 써보자 야 진짜 잘 쓴 것 같은데 왜 안되지 아 아 오늘 노버 안나가네 어우 아 아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이렇게 해야지 안되네 오 여기서 빠졌다 여기서 빠졌다 나이스 생각하고 마라소 회원님 들어가세요 아 나도 썼는데 기원권 늦었나봐 빵 잘 때리고 와 풍신 나이스 우와 위험했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안 때린 것 같은데 방금 호호 띵 장면 이야 뭐야 나이스 야 띵 장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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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짠발 호호 안 죽이네 어떤거요? 잠깐만요 조지 오예 아이고 아이고 저기 카운트 아니야? 아 횡 왼발이에요 횡 왼발 횡 한번 튀기고 왼발입니다 아이고 쉬었어 으악 대박이군 대박이군 저거 쓰는 이유가 뭐지? 나이스 좋았어 으악 아 진짜 쓴거 같은데 안나가네 한번 써보자 아 아 또 내신 씨 히 아 뭐하나 이거 어퍼다 이거 어퍼 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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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팔 형님 제가 갖다가 고치고 결국 기원촌은 못쓰고 가는건가 뭐여? 아이고 위험했다 아 저 진짜 잘쓰네 하아 좋네 아빠 좋았다 아 아깝다 이야 드디어 썼다 속이 다 후련한 기원초였어 우아씨 분권 받아내고 개소내인데 분권 받아내고 개소내 아닙니까 이거 오오 막았네 아깝다 야 이거 뜨는데 뭐고 이거 아 멈췄어요? 나이스 때리고 기원 아 너무 신났다. 신났냐? 기원 쳐서 신났냐? 아 예 알겠습니다. 2선 그 룰렛 갖고 계시죠?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 아까운데? 끝났다. 아니네. 하 나는 분권을 막았다 생각하고 딴거 썼는데 분권이 나오기 전이었네. 야 이거 진짜 아깝다. 이거 걸렸으면 좋았는데잉? 뚝침이 있네. 나이스! 아 움직였죠. 수고하셨습니다 SDJ님. 오 힘들었네. 네. 후원들 다음에 메뉴 하고 계시죠.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